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합니다.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은 일부 농촌에서 고도 성장기 때나 있던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. 고령화된 농촌은 통상 성장이 멈춘 것으로 간주됩니다. 반면 수도권은 성장을 독점하며 농촌의 젊은 층까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. 큰 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인력 공급이 필요해야 되고 또 물류비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또 소비지가 있어야 되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많이 되는데요. 그런데 이런 통념을 뛰어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20% 이상인 초고령 지자체 가운데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50% 이상 웃도는 초고성장 시군이 35곳이나 됐습니다. 영천시 등은 특별히 제조업의 비중과 성장 기여도가 높았고 문경시는 제조업과 함께 관광과 숙박 등 서비스업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습니다. 청송과 봉화는 농산물 가공과 유통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잘 작동했습니다. 특히 이들 지역의 남다른 고성장은 전략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꾸준한 지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정책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고령화에 의한 부정적 역량을 완화하거나 또는 상세할 수 있다라는 게 다만 가임 여성을 붙잡을 수 있는 서비스업과 고용률이 높은 전통 제조 비중을 높이고 농촌의 6차 산업화는 더 강화해야 지금의 고성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 측은 조언했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